보자마자 답 나왔죠? 답 몇 번? 1번이에요. 자 1번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성이 있어야만 한다. 아니죠. 자 우리 사업자는 정의가 뭐였죠?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하지 않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자 3번에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고요. 자 4번에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도 납세 의무가 있고요. 자 5번은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과세 기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납부를 하느냐. 자 볼게요. 자 부가세 언제 납부하는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해놓고 자 중간이 되는 시점이 6월 30일이죠. 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요. 1년에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얘기를 해요. 1기 2기 과세 기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게 쉽게 말해서 과세 기간이 끝나면 세금 신고 납부해야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면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게 과세 기간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저기 회계학에서 회계 기간, 회계 년도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회계 년도가 뭐예요.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고해야 되는지 그 기간 그것을 우리는 회계 년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럼 내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세금을 부과할 거냐. 이게 과세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부과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가치세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1기 2기로 나눴으면 그럼 이제 부과세 납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언제 신고 납부를 하느냐. 자 우리 부과세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1기는요. 종료일이 언제예요? 6월 30일이죠. 자 이때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죠?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얘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기는요.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자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니까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 암기하세요. 빨리 빨리 그 시험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내년 3월이니까 아직도 1년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암기할 거니까 좀 나중에 암기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자 이거 암기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집에 가서 꼭 암기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암기 안 하면요. 여러분들 암기할 게 그리고 이게 사실 암기과목이 아니에요. 부가세도. 그리고 시험 문제도요. 그냥 암기만 잘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요즘에는 좀 이해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시험 막판 가가지고 암기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제가 해가지고 오라고 그럴 때 하셔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험생간 1년을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어떠냐면 4월, 5월 따뜻하죠? 나른해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할 것도 너무 많고 막 이래요.